이게 뭐지? 잠시만요 왜... 왜 꺼진 거지? 깜짝아 뭔가 핸드폰이 약간 네 약간 살짝 맛이 조금 간... 약간 음... 이걸 최대한 예쁘게 마르려면 어떻게 될까요? 맛이 떨어졌나? 뭔가 깜짝 놀랐네요 약간 렉걸리인 것 같아요 깜짝아 너무 깜짝아 너무 깜짝아 너무 깜짝아 너무 깜짝아 너무 깜짝아 너무 깜짝아 사실 제가 또 이제는 밥을 먹어야 돼서 끓이려고 했었는데 시즈니한테 말도 안 하고 꺼가지고 좀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꺼져가지고 이런 오류가 있구만 그래서 저는 이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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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 바이바이 바이바이 뭐